성경 1년 1독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마가복음 4장에서 6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사랑 때문에 피곤하셨던 예수님께서는 큰 파도가 치는 배에서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밤에 풍랑을 뚫고 상한 갈대같은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십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을 그의 가족들에게 돌려보내 그가 속한 공동체의 기쁨을 만드십니다. 넷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사역을 위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제자들의 수고를 덜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마가복음 4장에서 6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91일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를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의 두려함이냐 등경위의 두려함이 아니냐. 덜어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 이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차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오 다음에는 이삭이오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이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지지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부금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지죠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워낙은 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이천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불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를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여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를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은 이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우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거르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구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루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루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사무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해로당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해로순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해로시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해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해로스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해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해로시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밀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에 왔으니 곧 해로시 자기 생일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해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해로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줄이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이라 하거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드리오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류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를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물의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물의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으미러라 건너가 게네사르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자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서 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 밤에 제자들과 큰 풍랑을 뚫고 찾아가신 곳은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거라사 광인 그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까지도 포기해버린 처참한 인생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고 가족에게 돌려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들에 핀 백합화보다 들판에서 노는 양들보다 돼지 이천마리보다 더 나아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으며 결국에는 당신의 몸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럼 속죄 되는 무엇이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